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을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하시고 어느 분께, 감독님은 감독님, 어느 배우고 있으면 배우분께 질문 드리는 시간 준비하시고 계세요! 안 계세요! 어? 안 계세요? 질문하신 분들? 아 그러면 그냥 제가 질문 자, 제가 추가로 드릴게요.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도, 주변으로 가느라고 생각해놨어요. 제가 이제 이 배우님들을 테스트할 때, 연기하는 랩들도 좀 잡히더라고요. 저는 이제, 그런 부분은 그냥, 그런 부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네, 아이돌을 주십시오. 오늘 영화에서는 첫 주변원이에요. 더욱 변화가 좀 남다랄텐데, 첫 영화, 여기, 아, 느낌이 어떤 느낌? 진짜, 오디션에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, 이렇게 해서, 제가 한 배에 탑승할 수 있게 허락해주셔서 더욱더 감사하고, 어, 뭔가, 어깨가 굉장히 무겁지만, 관객분들에게 감독님이 바라보고자 하는 뜻을 최대한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, 열심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. 네, 자, 어, 저, 저, 약간, 유 선배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, 완전 유 선배님이시잖아요. 네, 떨릴 것 같은데, 어때요? 네.